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백명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 5년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이 흐르는 동안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또 펜으로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나올 거고요 찬양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야기 함께 들으시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0명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adiac Hécto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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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에 만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나요? 그리고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기가 내어놓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과 감사 이제는 두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말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